지금부터 React 컴포넌트 안에 쉽게 CSS를 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Style Component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act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React를 전혀 모르신다면 저 지식 지도가 가리키는 React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tyle Components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Style Components를 쓰지 않고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죠. 왼쪽에 있는 이 코드는요, Style Component 없이 사용한 코드고 오른쪽은 Style Component를 이용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코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름이 ReactButton이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고 오른쪽은 StyleButton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고 리턴 값으로 버튼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버튼 태그를 최상위 태그로 하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지죠. Style Component에서는요, Style Component를 임포트하고 그중에 Style를 가져온 다음에 StyleButton이라고 하면 버튼을 최상위로 하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BackTick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것도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러면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Style Component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왜 Style Component를 쓰냐?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컴포넌트 안에 모든 요소를 다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컴포넌트 안에 내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tyle라고 하는 속성에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객체를 주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객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CSS는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CSS를 자바스크립트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약간 어거지 같은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대쉬 컬러거든요. 그런데 이 대쉬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대쉬를 없애고 대문자 C를 쓴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CSS와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Style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Style 버튼이라고 이렇게 하고 백틱을 실행하면 이것과 똑같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버튼을 div로 바꾸면 여러분이 만든 컴포넌트는 최상위 최상위가 div인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만들 때 백틱 안에다가 이렇게 CSS 코드 그대로를 넣어주면 그것이 왼쪽에 있는 객체화된 CSS를 주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즉 Style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 허용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CSS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tyle 컴포넌트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Style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Style 컴포넌트를 npm으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Style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야겠죠. 자, import Style from Style 컴포넌트 자,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버튼을 최상위 태그로 하는 컴포넌트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Simple 버튼은 Style.버튼 그리고 백틱 두 개를 해서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Style 버튼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 태그가 버튼 태그를 최상위로 하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Style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Style이 적용된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Style 컴포넌트 심플 버전에다가 제가 색깔을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컬러는 화이트, 세미콜론 하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대쉬 컬러를 뭘로 할까요? 그린. 아, 예쁘지 않겠다.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배경색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Style 컴포넌트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렌더링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Style이 인라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동으로 이상한 이름의 클래스가 생기죠. 그리고 이 클래스, id, p, p, o, x 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여기 있는 이 Style 태그 안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제공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Style 컴포넌트의 또 하나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랩핑해서 감싸서 Style이 적용되어 있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여기 있는 Style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Style 컴포넌트로 만든 컴포넌트죠. 저걸 감싼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다른 말로는 상속받은 컴포넌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저는 Large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Const Large 버튼은 Style를 함수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자로 심플 버튼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백틱을 입력하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CSS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면 50 픽셀 너무 큰가? 자, 저장하고요. 이 Large 버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Large라고 하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Large 버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Large 버튼에는 자,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었었던 심플 버튼의 아이디로 시작하는 클래스 네임이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이 클래스 네임을 추적해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Z로 시작하는 이 클래스 네임이 선택자가 여기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를 감쌀 때 그 컴포넌트가 이렇게 Site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든 컴포넌트라면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React로 만든 React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든 컴포넌트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든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컴포넌트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컨텐트가 이 props의 child run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역시나 똑같이 라지 버튼의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검사를 했을 때 여기 이 버튼에 이런 css 클래스가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react 버튼에 props로 전달이 되는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 볼게요. 자, 콘솔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lass name이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class name은 style component에서 사용하는 class name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작동해요. 여기에 props의 class name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라지 react 라지 버튼이 이렇게 class 값을 갖게 되면서 디자인에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프로백 값에 따라서 이 style component가 만들어낸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동쪽으로 바뀌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저는 primary button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 버튼에 그냥 이렇게 쓰면 색깔이 여기 있는 일반적인 버튼이랑 똑같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튼에 이 버튼에 primary라고 하는 프로브을 주면 색깔이 강조된 버튼이 나오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똑같이 만들어요. primary button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컬러 값을요. 화이트라고 하면 이 버튼의 폰트 색깔이 흰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저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하면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화이트면 여기는 화이트가 되고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블루면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이 컴포넌트에 프로브을 전달받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onsole.log props를 한번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씩 출력이 되긴 했는데 자, 여기 위에 거가 여기 있는 첫 번째 primary 버튼을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출력된 결과입니다. 여기 props에 primary가 없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primary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primary가 true라고 하는 값이 props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만약에 props에 primary 값이 true라면 화이트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블랙을 return에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노멀의 경우에는 primary 값이 없죠. primary 값이 없으니까 블랙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은 primary prob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primary가 true가 되면서 화이트가 리턴 되니까 컬러의 색이 흰색이 된 겁니다. 우리 background 컬러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함수 너무 기니까 이거를 짧게 한번 축약을 해보면 이 점이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rimary 값에 따라서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그레이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스타이드 컴포넌트 좋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서말 지식지도로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스타이드 컴포넌트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이드 컴포넌트 알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끝 끝 축하합니다.